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그냥 리모컨 제품인데 스마트폰용 리모컨이라 하면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촬영을 하는 그런 리모컨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뛰어넘어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여러가지 웹 쇼핑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고요 기존에 보였던 리모컨이랑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생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페어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모컨 보면은 후면부에는 이렇게 동전형으로 해서 배터리가 수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2032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측면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면 온이 되고요 내리면 오프가 된다 그런 간단한 기능이고 일단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알려드리자면 리모컨에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페어링이 안 됐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 블루투스 들어가시면 뷰티 R1 이라는 연결 가능한 기계가 뜰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페어링이 되면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한지는 좀 알려 드려야겠죠 보통 유튜브나 틱톡 영상이나 쇼트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세워서 보긴 합니다 그죠? 뭐 촬영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요긴하게 쓰긴 하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롤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크롤이 다시 올라가겠죠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볼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좋아요가 눌러줍니다 이런 기능으로 쓸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위로 올리면 또 다른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상태에서 옆에 측면 버튼을 꾹 누르게 되시면 볼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반대펀드를 누르게 되면 다시 볼륨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거나 뭘 볼 때 이렇게 내리면 또 자동으로 스트롱이 되고요 옆으로 넘기게 되면 또 다른 채널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아주 유용하게 쓰겠죠 반대로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 지금 형제 모드는 사진 모드고요 옆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모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드가 또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된죠 이거 하나만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리모컨 일반적인 촬영만 되는 리모컨이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리모컨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미처 제가 여러분께 이 제품의 이름도 소개를 안 해드리기 때문에 홀스펜의 TX3라는 제품이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나와있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또 제품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페어링부터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보여 드려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 하나 정도 있어 주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전용 홀드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서 삼각대 대회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홀드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보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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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s입니다 lattice 12 20 19 22 23 22 22 23 23